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김태환 의원이, 부의장으로는 같은 당 윤혜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광주 광산구의회는 제5일 제272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, 제적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의장, 부의장 선거를 치렀고, 의장의 민주당 김태환 의원, 부의장의 같은 당 윤혜영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광산구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, 상임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